Q. 자산, 진짜 야채을? Q. 자산, 지금? Q. 자산, 지금? Q. 자산, 지금? Q. 야채의 지식인? Q. 자산, 다행인? 와아아아아아!!! Q. 자산, 다행인? 어머님 저 산수 계시요. 돌아가셔서 이제 이유 있 산수 땅 한평을 해서 산수 썼습니다. 다 풀렸어. 이건 무궁화나무. 나도 다 풀렸어. 이건 다 무궁화나무고요. 무궁화나무. 이 안에 또 개나리꽃나무. 무궁화나무 다 풀렸어. 여름이면 풀려. 잘풀이 많이 나거든. 잘풀이 많이 나면 그 노다지 뽑아내요. 산소서 산다 소리들이 여름이면. 동상도 요 동상은. 막내 동상은 서울에서 살고. 큰 동상은 인천에서 살고. 동상은. 할아버지 왜 돌아가신 거예요? 살아서 이별했지. 살아서. 그게 맨날 걸리지요. 행복하게 못 사는 걸 지가. 지가 사주팔자고 이렇게 타고나시는 게 할 수 없지요. 내 새끼 모든 것이 잘 묻어드린 게 휴지요. 돌아가시고 나면 휴지니까. 살아서 자르세요. 살아서 뭐든지.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을 텐데요.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을 텐데요. 돌아가시고 나서는. 난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제 마음이. 지은아 좀 자주 해드려요. 지은아 연락하시면. 아들 본고나 일방이니까. 지은아 좀 자주 해주세요. 한 가지더. 갈 것 같아. 다리와 함께.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하려면. 머리 감고 씻고. 엄마 때문에. 엄마를 많이 꿈이 베요 제가. 꿈이 많이 베요. 그런 게 꿈꾸고 나면 허세이고 꿈꾸고 나면 아주 진짜 허망하기가 한이 없습니다. 아주 얼음장 같아요 물이. 물이 차요 차기는 찬디. 잠도 쿵커리 쪄서 하나도 안 찹니다. 걱정하시지 마세요. 이쪽으로 이쪽으로.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전화하실 거예요. 서울 막내동상 인천 큰 동상이지요. 동네 저기 그 할머니. 할머니 저한테 전화 안 해. 해드릴게요. 나중에 저한테 전화 하셔야 해요. 네. 아기 잘 노느냐고 전화할게요. 손에 꽉 들고 계시네. 손에 꽉 들고 계시네. 떨어질게 내리. 아 떨어질게 내리. 아 떨어질게 내리. 아 떨어질게 내리. 내년 봄 되면 잔디가 새파랗게 살아보려고요. 또 재나리 꽃이 환하게 피어서요. 보기가 아주 비밀다우고 좋아요. 내년 봄에 한번 오셔서 구경하세요. 하늘 응. 인도네.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